전 일본에 있었던 경험으로 보면 이거는 심각한 변수이긴 분명해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구 감소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은 하락해요 주택 수요의 양적인 측면이 인구거든요 일본의 신도시들은 아주 심각해요 공실이 뜻내는가 보면 30%, 40% 정도 돼요 아파트 10채 중 4채가 안 살고 있어요 일본의 주인 없는 토지도 한 24% 정도 돼요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주인이 없는 땅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안 벌어질 거냐 하면 벌어질 수 있어요 교수님 부동산 PF 문제 발생 원인과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예요 외국에는 대통령 하려고 하는 트럼프도 계시고 일본은 대표적인 부동산 회사들이 대기업이 많습니다 무늬 부동산 이런 데들이 매출이 몇십조씩 돼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개발회사라고 하는 시행사가 굉장히 용세합니다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런데 이제 페이퍼 컴퍼니가 시행을 하는데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는 그 프로젝트의 수익성만 보고 돈을 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시공사가 커요 대부분 이제 재벌들 계열살죠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의 뒷다리를 잡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공 보증이에요 그래서 책임 중공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짓다가 이제 시행사가 자빠지면 그걸 다 지어줘야 돼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PF 사업의 구조 자체가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측하기로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PF 대책 발표하시면서 200조 300조 정도가 최대한 걸려 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량 사업장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최대 잡으면 한 10% 정도 그래서 한 30조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5에서 10% 정도가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 이제 지방의 미분양인데요 지방의 미분양이 전체 미분양에서 차지하는 비지가 한 80% 돼요 적절하게 이제 잡은 거예요 지방 미분양 또 다 망하지는 않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한 10%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10%가 한 30조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일단 집을 분양받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했기 때문에 한 6개월 1년 늦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누군가 지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소비자들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이제 생산자 사이드인데요 자 30조 원에 뭔가 부실이 생겼을 때 이게 금융 사이드로 전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은행이 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정부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이 1년에 순이익이 얼마 될까요? 영업이익이 얼마 될까요? 30조 정도 돼요 5대 시중은행의 순이익 정도 수준의 금액을 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이 휘청거리고 경제가 휘청거린다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조그만 브릿지론을 하는 데들이 위험한데요 저축은행 같은 데들이 한두 개 위험할 수는 있겠죠 자빠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금융 사이드로 전체로 전이 된다 이거는 생각이 힘들어요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저는 걱정하는 건 지방의 미분양 문제예요 이게 이제 해소가 안 되는 이유가 계속 지방의 미분양들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전과 같으면 정부에서 5년 양도세 면제 같은 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뭔가 지방의 미분양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들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시행사나 시공사의 잘못이다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천세대라고 하는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외국어 다른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리고 뭐 이게 꼭 시행사나 시공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뭐 경기가 갑자기 금리가 7배가 오를 거라고 시공사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어떤 방식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인구 감소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본에 있었던 경우로 보면 이거는 좀 심각한 변수이긴 분명해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구 감소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마 제가 살아있을 때 3,999만 명을 볼 것 같아가지고 되게 걱정인데요 정부에서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인구는 계속 감소할 거예요 물론 이제 출산율이 조금은 늘어나겠지만 사실은 그 대세를 바꾼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은 하락해요 그건 뭐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 수요의 양적인 측면이 인구거든요 그 다음에 가구 그 다음에 뭐 질적인 측면은 소득 그 다음 외부 수요 이런 범위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 계층별 인구 구조 이런 거 다 따지고 봐야 되는데 그 양적인 측면에서 인구 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 조금 있으면 가구 수도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성대에 계시는 이용광 교수님이 연구한 게 있는데요 인구 모순 포럼에서 발표를 했어요 40년 넘어가면 이제 가구 수도 줄어들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은 이제 조정을 받을 거예요 인구가 떨어지면 가격은 떨어진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보고서를 보시면 단 수도권은 관련 없다 왜? 수도권은 인구가 안 감소해요 계속 늘어나요 수도권은 인구도 감소하지도 않고요 가구 수도 감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2차 베이비 부모가 있고요 에코분들이 있어요 2차 베이비 부모는 사실 70년생 요 주변이에요 68년부터 74년까지인가 그런데요 이분들은 베이비 부모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는 숫자보다 1년에 더 많이 났어요 한 80 몇 만씩 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주택시장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일 거예요 말씀드렸던 일본은 지금 아주 심각하게 이제 인구도 줄고 고령화도 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의 이제 도심의 타우멘션이라고 하는 그런 주상복합들은 가격이 계속 오르거든요 우리도 뭐 그럴 거예요 당연히 서울이나 서울의 도심은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도 지금 20, 30대가 살아계실 때도 가격 떨어지는 걸 보기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사느냐 그리고 사시더라도 앞으로 어느 쪽으로 계속 움직이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인구가 감소하니까 제가 갈아타 갈아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그냥 서울에 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 일본 부동산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의 현실은 어떤가요? 일본의 신도시들은 아주 심각해요 공실이 뭐 어떤 데는가 보면 30% 40% 정도 돼요 아파트 10채 중 4채가 안 살고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안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주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최근에 저는 일본이나 미국 논문들을 많이 보는데요 일본의 주인 없는 토지도 한 24% 정도 돼요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주인이 없는 땅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우리는 이제 매년 이제 국가에서 그걸 조사해서 이제 국가수 귀속 재산으로 넣는데요 일본은 이제 상속이 일어나면 이렇게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저 시골에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은 이렇게 시골에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 본인은 도심에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단독주택 같은 거를 자기가 상속을 받으면 이거는 뭐 등기하는데 돈 들고 이러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 상속 재산에 대한 등기 자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 24%가 주인 없는 땅이에요 오바오바게 심각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안 벌어질 거냐 하면 벌어질 수 있어요 결혼하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시가하고 외가라고 이야기하는 아버님 쪽 어머님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 두 분이세요 근데 여기는 두 사람만 있는 거잖아요 애도 안 놓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두 채를 받잖아요 이런 일이 곧 벌어질 거예요 벌어지고 나면 그 두 채 중에 어떤 거는 이제 저 멀리 있고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게 돼요 좀 없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집이랑은 가지고 가는 순간부터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내놔도 안 팔려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돈을 더 줘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했는데요 무조건 이제 역세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에도 신간세는 역 주변으로 또 괜찮아요 중소도시들도 그래서 역 주변에 있는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데요 역도 없고 아주 시골이다 이러면 우리도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형편이 어려울수록 집을 거주의 목적보단 투자 목적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살기 좋은 데가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전혀 그거는 걱정 안 하시고 이게 투자냐 우리가 실거주냐를 굉장히 구분하셔가지고 생각하시는데요 강남에 왜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할까요? 살기 좋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불편한 점은 좀 있어요 저도 이제 본사가 강남에 있으니까요 빠져나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좀 번잡스러워요 근데 외국에는 원래 이제 옛날부터 이제 교회라 그래가지고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러는 풍토가 있는데요 우리는 주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거가 강해요 한국 분들은 이렇게 외롭게 뚝뚝 떨어져서 사는 거를 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여 살아야 돼요 사람 많고 번잡스러운 걸 좋아해요 휴가철도 보면 사람 많은 데로 막 가시거든요 물론 최근에 추세가 조금씩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그런 사양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정말 사람만 여의도 벚꽃축제하고 딱 글러와가지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성향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많고 이런 데들이 인프라도 잘 깔리고 학군도 좋아지고 좀 번잡스러운 면은 분명히 있어요 좀 불편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공기도 안 좋고 그런 면이 있긴 해요 왜냐면 차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살기는 일단 편해요 강남이 왜 사람이 많아요? 살기 편해서 그래요 여의도라든지 마포도 그렇고 이런 데들이 가보시면 사람 살기 되게 좋아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한국분들이 시골에 사는 것보다는 인프라 잘 갖춰있는 걸 사는 걸 즐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이런 데들이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그런 데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그런 점을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 꼭 투자 측면에서 내가 골라야 된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람 살기 좋고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데가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죠 교수님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많이 보실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120년까지 살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100년 가까이 살 것 같아서 겁이 나는데요 그래도 40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쨌든 저도 지금도 자산 관리를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 자산을 이제 보고 뭔가 이제 바꿀 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은퇴 나이고 집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제 많이 유동화 시키는 즉 현금화 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최근에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리스크 있는 투자 같은 건 안 하고요 저는 좀 하고 싶은데 집사람이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저런 걸로 자산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데 여러분 안 하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60 이후 또는 뭐 70 이후에 70까지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하시면 되고요 아마 여러분 나이는 70까지 일한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도 졸업하는 학생보다 일자리가 두 배 많아요 그러니까 뭐 눈 멀쩡하면 다 취업돼요 그래서 70까지도 일하실 수 있고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이후에 나머지 생을 그죠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근데 저희 때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저는 이제 사학연금도 받는데요 사학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대도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죽을 시점이 돼야지 이게 다 소멸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거를 좀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좌파적인 성향으로 많이 나라가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정부를 믿고 뭐 이렇게 기대지 마시고 본인이 이제 그 설계를 하셔야 돼요 아 국민연금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계획까지도 이제는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산관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만의 자산관리 프레임 그러니까 저는 이제 60이고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부동산이 좀 많고 이런 사람이 하는 거 하고 여러분 같이 부동산은 많지는 않은데 좀 현금이 있고 이제 소득이 늘어나고 저는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데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자산관리 완전히 달라요 그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수준이나 연령 그리고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분이냐 뭐 금융을 좋아하느냐 부동산을 좋아하느냐 이런 데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자산관리 패턴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책을 많이 읽고 처음에 막 책 사가지고 이만큼 사 보시지 말고 한국 분들 특징이 뭐냐 그러면 뭐 한다 그러면 막 책을 열 권 사놓고 안 보시고 그냥 포기해 버리시고 이러는데요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좀 보시면서 아 난 적성에 이런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공부해보고 그 다음 무조건 현장 가야 돼요 현장이라는 게 강의도 듣고 중개업소도 방문해 보시고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쪽 사이에 대해서 또 무슨 정권에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세미나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보시고 이러면서 본인만의 자산관리 프레임을 빨리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